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오늘 비도 오고 해서 하루 농띠부리 씁니다 시 씁니다 근데 이제 그 골프를 제가 요즘에 연습중인데 저 진짜 못합니다 레슨 받아본 적도 없고 진짜 못하는데 이제 골프 영상도 한번 올려볼까 해서 오늘 친한 동생이 스크린 골프를 한번 치러 가자고 해서 그럼 우리 한번 영상이나 찍어보자 해서 만나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자세가 희한해요 일단 보시면 피니쉬가 없는게 피니쉬다 피니쉬가 없는 피니쉬 한번 보시죠 그래도 이 동생은 자주 라운딩도 나가고 이번 주말도 라운딩 나갈 겸 뭐 스크린 치러 온 거라고 하는데 제가 당연히 쳐발리겠지만 저는 진짜 못하거든요 아니 필드 나갔을 땐 그렇게 이쁘게 입으시면서 왜 나랑 만났을 때는 이리 후줄구운 아이 왔습니까 자 피니쉬가 없는게 피니쉬인 샷을 가지신 우리 고 선생님이랑 스크린 쳐보겠습니다 머리도 안올린 저랑 오늘 고 선생님이랑 고 선생님이랑 스크린 골프를 치러 왔습니다 연습생이 한번 보여주세요 선생님 얼마나 잘하는가 이번 주말에도 라운딩 가신다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그럼 저를 희생양으로 연습을 하러 오셨네 양입니다 양 양파 좀 깝니까 뭐 이상한데 긴장하지 마세요 아 인터벌 기네 아주 색다른 피니쉬 앞으로 잘 가네 근데 피니쉬가 없는 스윙 피니쉬가 없는 스윙 직이네 돌아온 싱글입니다 제 아이디 이기차는 쉽고 오비 없고 넓고 아 이거 오랜만인데 제가 드라이버가 부서지고 연습실로 가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다 여기까지 부러와지면 큰일났데 연습실 한번 하고 인터벌 좀 긴비되니 오케이 간다 나이스 앞으로 갔습니다 야 거리가 140미터 아이언도 아니고 어 인터벌 바로 오실 합니까 자 모래사장 모래사장 좋습니다 야옹 어 아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세일웨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어떻게 지금 까먹었다 3 오 나이스 제발 하 나이스 벙커야 잘하네 어프로치 보여줍니까 나 한 건 아닌데 죄송합니다 이런 거는 아주 스무스하게 나이스 야 거의 타이버 우주네 자 내려갑니다 항상 골퍼들이 얘기하기를 쇼 게임을 잘해야 된다고 아 나이스 확실합니까 따보 따보 똑바로 보라 이제 네 와 나이스 와 이거 연습지 꽂으면 안 되겠네 어비 굿샷 가자 가자 그래 와 많이 나갔다 보여줍니까 여자 장타 와 나이스 와 나이스 샷 피니쉬가 없는 피니쉬 나이스 네 7번으로 땅을 많이 파시네 맨날 잡으세요 혼자 독점 하시네 또 치시네 긴장하지 마세요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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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나이스 27회단 27회단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 탁 오케 탁 착! 착! 아... 조금만 더 올라... 왼쪽으로 한 클럭보다 더 보면 얼마나 군산을 할 거지? 한 이정도 봐야 되나? 때려. 때려! 오 잘 때렸다. 오! 오! 눈씨 넉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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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하 보여주나요? 아.. 약하다 간다 금시 버그 아 팝파이브였다 그래 제가 오비를 4번 연속해서 지금 티샷에서 일곱번째 샷입니다 아 나이스 야 근데 팝5에서 오비 계속하면 양파하면 플러스 못하네 오 나이스 접니까 아직 내 차례가 있네 아직 내 차례가 있네요 티샷 이후에 세컨드 샷인데 나이스 오 나이스 샷 하지만 산으로 가는 정글 아이고 여기서 오비라뇨 뭘 이거 씁니까 다시 한번 가있어 써졌다 써졌다 왜 썼나요 아 그래도 앞으로 갔네 오비보단 낫다 자 레디 더블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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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들어가버리면 허드러플 도우신데 그럴 일이 없다 더블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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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하세요 나이스 끊어가는 전략 끊어가는 전략 좀 씁니다 나이스 아 좀 크다 좀 크다 좀 크다 아 좀 쎕니다 너무 쎄다 어디로 가노 안쎄다 하하하 일반 플레이어 박스위나 체험 퇴워 레디 나이스 샷 파3를 아이언을 쳤는데 어떻게 딱 저렇게 돌에서 놓으네 계속 자이언인 컨셉으로 산에서 놓다 아 페어웨이 오 아 어림없는 볼 야 나이스 나이스 버디 나이스 샷 피니시가 없는 피니시 나이스 나이스 샷 야 이걸 못찍었네 이글을 했습니다 이런 뭔찍었냐 멘탈 잡아서 고선생님 지금 아홉번째 샷입니다 오우 나이스 나이스? 설마 설마 아니지? 아 양파 나이스 버디채스 짭실이 있습니다 짭실이 오케 오케 길을 알려줘 내비게이션 넌 나의 내비게이션 갑니다 약하다 가자 약하다 아아 왼쪽으로 굶 하나정도 갔어요 나이스 나이스 어리나 갑시다 이 타벌다이 간다 나이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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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진짜 어비 이번엔 또 물에 빠져나 와 아 아 자 물놀이 가나요 어 올렸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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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디채스긴 한데 거리가 거리가 24m 췄습니다 오오오오오오 빨리 안되냐 왜왜왜왜 오 야 나이스 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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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들 벌써 30개씩 쳤습니다 마지막 콜 승패가 달린 마지막 콜 아니 오늘 치는 것마다 오비가 나던데 제발 마지막 콜에서는 안나겠지 진짜 응 잡고 아이 잘났어요 나이스 진짜 못한다 우리 둘 다 어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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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 자 두번째 샷입니다 우드를 선택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드 잘 치네 피니쉬는 없지만 앞으로만 나가면 된다 응 저는 찍고있어 저는 고구마같은거 칠줄 모릅니다 칠줄 아는거는 5번 7번 PS 끝 오케이 5번으로 가자 나이스 나이스 아 똑같아 탑볼로 만든거 같은데 바보 둘이 마지막 라운드에 좀 진지한데 정말 진지지 아 모래사장 가나요 아 좋아좋아 아주좋아 아주좋아 자 가보자 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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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ic 파 she 지지 익히치겠는데 레이디 파티할 pods 베디체스 바로 보실게요 바로 보면 넣어야지 그렇지 이야 진짜 오늘 그래도 이글 했습니다 처음으로 이글 해봤네 이게 뭐야 이게 진짜 못한다 어쨌든 오늘 제가 승리를 했네요 여러분 기분은 좋네요 연습을 더 해야 되겠다고 관절히 느낍니다 오늘 승리를 했는데 저 머리 올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머리 올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스크린에서도 100개 넘게 치는데 어떻게 머리 올리노 그렇죠 저도 100개 넘게 치는데요 그래도 뭐 이번 주말에 라운딩 잘 가시고 앞으로 골프 콘텐츠도 한번 올려볼 거니까 여러분 많이 좋아요 눌러주세요